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 전고차 배터리 관련 기업 중에 1위부터 3위까지를 만나봤고요. 두 분 모두 1위 기업으로 삼성 SDI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결해서 전고차 배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삼성 SDI 가격 경쟁력은 어디까지 있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삼성 SDI 이야기로 시장 풀어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을 쏘아 올린 쪽이 삼성 SDI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2027년 중에 전기차용 전고차 양산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결국 대표 3사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구매 배터리다 불리죠. 전고차 배터리인데 여러분들이 배터리 시장을 보려면 사실 자동차, 완성차 업체부터 역순으로 좀 봐야 돼요. 완성차 업체들이 EV차를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플랫폼에 어떤 배터리를 탑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양산까지 걸리는데 한 3년이 걸립니다. 그 말은 배터리 업체가 어떤 특정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계약을 하면 최소 3년간의 락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차 배터리가 2027년 양산이면 사실은 오늘 발표는 산자구에서 뭔가 좀 배터리 시장에, 2차 전지 시장에 투자라든지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정지 시장으로 소식이 들어오면서 그럼 제일 빠른 데가 어디지? SDI야.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나온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보면 만약에 이 소식에 더해서 어떤 완성차, 유럽이나 미국 완성차 업체가 전고차 배터리를 자기들 플랫폼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 정도까지 소식이 들려면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게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에서 산자부에서 어떤 우리가 뭘 개발하겠다, 개발하는데 지금 사실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실제 세 가지죠. 일단 중국의 LFP의 공격이 어디까지 이어질까가 관심거리예요. 작년에 유럽 시장을 보면 유럽 시장에 CATL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FP 배터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 전체가 우리가 캐즈미러 이론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쨌든 시장 전체는 고가형보다는 중지가 자동차 시장은 이미 갔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한 번 더 낮췄죠. 그 덕분에 유럽에서 공장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먹힌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배터리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코스트 다운 정책이 첫 번째 이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46파이입니다. 460파이라고 그러죠. 460파이가 앞으로는 대세로 흐를 거예요. 그런데 460파이가 대세로 흐를 가면 누구에게 이득이냐?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득인데 그중에서도 삼성 SDI와 LG N-SOL이 이득입니다. 이 460파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작하면서 460배터리로 파이로 표준화 쪽으로 가버린다면 확실히 그 수에는 국내 배터리 2사가 확실히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 정도가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방금 앵커께 말씀하신 것 같이 양산이 27년입니다. 양산이 27년이면 다시 역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지는 25년이죠. 늦어도 올 연말쯤에는 완성차 업체가 우리 전고체 배터리 탑재할 거라고 발표를 하면 가시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을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좋죠. 굉장히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정말 꿈의 배터리가 불리는 기술인데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 시점까지 확실한가. 그 확실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올 연말쯤에는 완성차 업체가 우리 탑재할 건다. 어디에 탑재할 거냐. 지금 전기차도 지금 벤처처럼 아주 1억 이상의 고가 차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6천에서 1억 사이 차가 있을 거고 그리고 중저가 차가 있었는데 1차 탑재는 고가 차입니다.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하기 전에 완성차 업체부터 좀 역순으로 짚어가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냉철하게 보자라고 조언까지 주십니다. 사실 꿈의 배터리라는 말이 이 대화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터리 수명이 긴 것도 장점이 되고 있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주행거리도 길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결국 이게 또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증으로 더해지거든요. 내용만 놓고 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 시장이 왜 주춤하냐. 이게 일종의 캐즈마케팅 이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잘 보면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먹고 있거든요. 캐즈마케팅 이론이 맞다면 자동차 전체가 다 정동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 전부가 전기차화되어야 캐즈마케팅 이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론을 내는 분은 없죠. 타는 차 전체가 정동화되지 분명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하이브리드카가 올라오고 전기차가 숨구르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시장으로 바뀌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게임 천적화는 뭐냐 하면 현재 3원계 배터리의 가장 취약점은 좀 비싸고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중요한 것은 좀 비싸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래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역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7년쯤에 상용화됐을 때 전고차 배터리가 현재 3원계 배터리보다 낫거나 비슷한 가격에 나온다. 그러면 게임 체인지가 확실합니다. 그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절반 정도로 시장은 보고 있다. 앞서 그렇게 조언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전고차 배터리가 또 하나 획기적인 것 하나는 이게 리튬 황 배터리의 경우에는 양극적 소재가 리튬이 아니라 황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금 UAM이라고 그러죠. 도심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게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큰데 무기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황, 설파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교통선 전체에 또 게임 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하나 체크해 주신 게 전기차의 매출 둔화. 왜 이게 부진한 건지 살짝 언급을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 부진 이유요? 한마디로 가격입니다. 지금 보면 2030년 정도까지 시장을 확장시키고 보면 글로발 전기차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은 20% 밑입니다. 그러니까 3원계를 만들고 있는 국내 루트랩초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가형 가려고. 그리고 중저가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쪽 볼륨이 66%예요. 시장 전체에서. 저가가 15%인데 저가는 LFP로 다 준다고 생각하고요. 66% 시장을 3원계가 코스다운을 찍혀서 찍힐 것이냐. 그런데 19%는 확실하게 전고채가 갈 수 있다고 봐요. 2030년이면 그 시장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에서 성패를 좌우하느냐. 66% 중저가차에서 LFP가 다 지배할 것이냐. 국내 사문계가 가격을 맞춰서 경쟁할 것이냐의 싸움이라서 그 시장이 지금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중저가차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거기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어떻게 가는가가 핵심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래도 전체 시장은 성장을 합니다. 이베 자동차 시장은 성장하기 때문에 올해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중저가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어떻게 투석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가격이 얼만큼 거기에 맞춰질 수 있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정리해 주셨고요.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관련된 기업들 볼 때 우리가 호재와 악재 이 사이에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호재끄리라고 보면 1월달 데이터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거 1월달을 보면 전기차 인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8.5%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호재끄리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시장도 괜찮네 라는 거 이게 호재끄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도 판매 1위를 했는데 한 13% 중년 안에 동기보다 증가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 등도 한 18%. 제일 많이 증가한 곳이 재밌게도 현대차 그룹이 28.6%가 증가했습니다. EV 시장에서. 3,3%를 판매해서 전 동기보다 훨씬 증가했는데. 그래서 전체 시장은 역시 호재끄리는 EV 시장 자체는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죽지는 않는다는 거고. 악재거리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저가 배터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불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LFP도 어차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시장을 그 응향에 따라서 단극제 시장부터 다 자주 진행될 겁니다.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체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 하나가 삼성 SDI 투자 전략 목표가 세워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지만 SDI가 재평가 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매출액을 22조 했고 영업액 1조 6천에 했거든요. 매출액 10% 올랐고 영업액은 9% 떨어졌긴 했는데 제가 보는 시장은 어디냐 하면 작년에 중국이 유럽 시장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유럽 시장을 수정한 게 삼성 SDI였어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EV 전지업 특성상 완성차 업체와 일단 계약을 하면 최선 2, 3년간 거친 후에 이게 도우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삼성 SDI가 이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460파이 배터리와 전고체도 굉장히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나 다른 배터리 업체에 비하면 삼성 SDI는 앞으로 잠재 성장력은 훨씬 가치가 있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일부 증권가에서 81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삼성 SDI였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2차 전지 탑픽도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종목이 있겠습니까? 우선 증거체에게 나오니까 소재납 재료 쪽으로 많이 가겠죠. 특히 황산 나트륨 같은 경우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주목해서 보면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한 소식 그리고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정리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부분 포인트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LFP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이 여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데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반 동안 달려왔는데요. 시장은 코스닥이 여전히 강하죠. 고점을 조금 더 높이면서 1.3%의 오름건역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7% 조금 더 올라왔네요. 마무리까지 저희 매일경제TV와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